렉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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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우리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? 네! 오케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시죠? 네! 갑시다 렉털! 렉털! 네! 그 소리를 우리 같이 해주세요 네! 네! 안녕하세요 또 얼마나 풍요 날마다 이 시간에 지나버린 부족해서 안심하기에 내 마음이 약간 약했죠 안녕하세요 또 얼마나 풍요 다시는 누군가가 생각했죠 어쩐 일이 다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고 와 감사해요 아무튼 더 마치지 않으실 때 네! 너도 멀어갔었지만 하나가 주의하며 아아 아아 그러다 날마다 아아 한 번을 보고 싶게 될 거 같아 네! 네! 안녕하세여 또 만나구요 아쉬운 것만 말할까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고 와 안 나와요 좋아 안녕하세요 더 많았군요 아시는 분만 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냐면 다시 만나고 와 따가워요 이 아름다운 넌 사라진다 아무거나 보고싶다 너나 좋아했나 어느새 너를 좋아했나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아시는 분만 하나 생각했죠 어쩐 일일까 궁금했냐면 다시 만나고 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 나와요 모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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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독니다 고마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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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